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추남TV 오늘은 아주 유명한 제임스 알렌의 저서 분명 다 잘 될 거야 해서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용 가능한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한다 하지만 그다지 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품위 없는 쾌락에 몸을 맡기고 타인을 증오하거나 감정을 폭발하거나 무의미한 언쟁을 하거나 쓸데없는 창견을 하면서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능률적으로 사용한 덕분에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운하인가 그들은 한숨을 쉬면서 의미 없는 에너지를 마구 낭비한다 사이토이토리 씨도 한숨을 쉬는 게 가장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숨을 쉬었을 때는 바로 감사합니다 이래서 중화시키라고 얘기를 하죠 인생의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리고 자신의 많은 능력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일을 계속하라 그렇게 목표를 향해 똑바로 걸어가야 한다 타인을 부러워하거나 매도하거나 불필요한 말참견을 하면서 격길로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일상의 행동을 통해 자신이 설정한 인생의 목표로 향하도록 노력하라 당신의 마음이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는 한 그 행동이 잘못되는 일은 결코 없다 내가 에고게임 모드, 미운 오리 새끼 모드, 애벌레 모드가 아니라 내가 셀프게임, 백조, 나비 모드일 때 그 행동 또한 내 존재가 바른 모드일 때 행동은 자연히 흘러나오죠 물론 때로는 좌절을 맛보는 일도 있다 그러나 올바른 목표를 향해 있다면 당신은 다시 일어서고 그것을 기회로 더 현명하고 더 강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처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집중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인생이란 것이 단순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이토이토리 씨는 이 부분을 인생은 단순하다 근데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내 제자들은 내 말을 믿어주었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이죠 이런 행복한 인생을 위해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야 된다는 거고 이 목표는 나의 본질적 존재, 에고의 미운 오리 새끼의 헛된 꿈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나 자신의 존재로서 추구해야 될 소명이라면 소명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고요 이러한 것들을 찾는 일이 또 결견 짜잔 하고 나타나는 케이스도 있지만 굉장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책춘함에서도 또 소개 드렸던 목표 없이 성공하라 그 책에서 보시면 서구인들이 그렇게 목표지향적으로 많이 가는데 동양인들은 그것보다는 내가 지키고 싶고 지키면서 살아왔고 또 추구해 가고 싶은 가치 그 가치를 따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삶을 우리가 서핑하듯이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변치 않아야 될 것은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죠 내가 무엇을 중시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 그것은 제가 책춘함처럼 북집어대기에서도 브랜드 전략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죠 이번에 책춘함 실전 MBA에서도 브랜드 작업을 쭉 할 예정인데 내가 정말 중요시하게 지키면서 살아왔던 핵심 가치를 파악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여러분 자신만의 목표를 꼭 설정하지 않더라도 내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창조적인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내 존재를 명확하게 하고 그 존재를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한 나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계속 물으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동실성이라든가 우발성을 통해서 혹은 내가 다가오는 그 삶을 정성스럽게 그냥 살아가다 보면 자꾸 다가오는 그 기회들이 내 앞에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소사오르는 뭐라고 할까 디딤돌 물속에서 쑥쑥 이렇게 올라오는 진검다리처럼 진검다리의 디딤돌처럼 우리를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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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하는 그래서 행운에도 법칙이 있다는 책에서 또 소개 드렸던 것처럼 계획된 우연성의 원리를 우리의 진로 앞길을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가게 될 때 우리가 우리만의 삶을 좀 더 흐르듯이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이제 20세기의 진로이론은 등산이론 저산에 가기 위해 베이스 캠프를 하나하나 걸어올라가는 그게 모델이었다면 3대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듯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어떤 인생의 진로의 방향은 그렇게 내가 가야 될 삶의 철학 그리고 내가 추구해가는 삶의 가치 그걸 위해서 제가 연스마인드의 아홉 가지 질문 또 행복 혹은 성공 돈 이런 추상명사들에 관한 것들에 관한 명료한 자기만의 정의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그것이 마치 서핑보드와 같은 거죠 움직이지 않는 그러면서 다가오는 삶의 그것이 확실히 파도와 같이 그 파도들을 타가면서 가는 서핑의 방식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주역에서 얘기하는 궁죽 변 변죽 통 통죽고 궁하면 변화해야 되고 변하면 통할 것이며 통하면 장구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대에는 정말로 변치 않는 변치 않는 그 가치를 분명하게 하고 내가 누군가에 관한 자신만의 철학을 분명하게 한 후에 자신만의 가치를 분명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서핑하듯이 미끄러내서 나가는 것 또 어떤 면에서 그것은 또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 잘 아시죠 새로운 미래를 내가 원하는 미래들을 서핑해 나가는 것 그 서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명료한 자신만의 가치와 철학과 정의들이라는 것 그것을 이제 책춘함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죠 자 오늘 제임스 알렌의 지혜 이렇게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목표 설정을 하는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 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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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